14일의 기다림 14일의 여정은 해독과 재생효과가 뛰어난 영실발효액에서 시작되고 이 발효액은 피부에 좋은 착한 미생물들을 잠에서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번의 충분한 배양과정은 1200여 장의 시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미생물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5일간 발효된 배양액에선 균일한 두께의 시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트레이에 분주된 시트는 다시 5일의 건조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견고하게 완성됩니다. 이제 유익한 균만 남기기 위해 완벽하게 씻겨지고 한 장 한 장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 더해지면 드디어 설화수 여민 마스크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에센스가 또 한 번 더해지면 피부를 감싸안 듯 착 올라 붙는 14일의 느린 걸음으로 완성한 또 하나의 놀라움 설화수 여민 마스크 활 cachота 까다로서 których 유랑은ногоpox canonosta 보통 720월이 안에 150第一 수ар하게 씻으니 Voor다 208시 наконец